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사실 제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집에가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밥을 먹고 밥을 먹고 원래 아이랑 체스를 두어 주기로 했는데 어머나 아이를 두고 왔습니다 아이 몇 학년인데요 둘째가 6학년이라서 얘는 하는데 핑계거리 하나 잡은거죠 아이 이름이 뭐에요 이름이 용우라고 하는데 용우 용우야 이 프로 아저씨가 대신 사과할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우리 체스 한번 들어가요 그러면 사실 제가 또 아이랑 유튜브도 같이 하는게 있는데 용가리쌤이라는 예명이 있거든요 그 친구하고 주식공부도 하고 있는데 이런 방송도 즐겨보고 있어서 아마 아이한테도 아이가 유튜브를 해요? 아니요 이제 제 채널의 아이를 강제 출연시키고 있죠 강제 출연에 서서 네 네 채널 이름이 뭐에요? 직접 하시는거 제 채널은 금퇴연구소라고 아 금퇴 네 금칠한 은퇴족을 꿈꾸는 금칠한 은퇴족 금칠한 은퇴족 네 홍보까지 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용우야 미안해 용우 선물 좀 챙겨줘야 되는데 아 이거 참 알겠습니다 뭐 기왕 오셨으니까 저희 공부 좀 시켜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올해 상반기에 코스피가 굉장히 좋았어요 네 네 이럴 줄 알았으면 코스피 할걸 항상 예측 불허인 친구가 다크호스에요 네 사실 작년에도 되게 좋았거든요 네 작년에 코스피가 연간 수익률이 한 35% 정도 될거에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뭐 6월 말이니까 사실상 상반기가 끝났잖아요 네 근데 추가로 또 15% 정도 더 올랐으니까 작년부터 지금 코스피를 들고 있었으면 거의 이제 50% 가까운 수익률을 낸거죠 네 근데 이제 사실 뭐 제일 수익률이 좋았던건 아니고 올해 수익률이 제일 좋았던거 혹시 이 프로님 어떤거였을까요 올해요 올해 지금 상반기까지 자산들 중에서 네 자산들 중에서 코스피 말고 코스피 말고 코스피 말고 암호화폐 포함 포함 암호화폐 포함? 암호화폐는 난리난거 많아요 아니 아니 그런거 말고 대표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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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이냐 암호화폐냐 뭐 혹은 뭐냐 이런걸로 그렇죠 그렇죠 아 코스피 뭐 코스피 잘 모르겠는데 뭐에요 저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하는 일이 제가 원래 채권 애널리스트로 오랫동안 증권사 했다가 지금은 이제 증권용부 부장이잖아요 다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제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해외투자하고 약간 자산배분을 다 하는 그런 상태인데 올해 상반기까지 수익률 제일 좋게 나오는게 뭔지 꼽아봤더니 원유가 제일 상승률이 높았습니다 유가 유가 네 꽤 오르긴 했는데 올해 많이 올랐군요 그렇죠 유가가 거의 지금 50% 올랐고요 네 그 다음에 구리도 뭐 한 20% 넘게 올랐고 그 다음에 재미있는게 미국 리츠 아 그렇지 그렇지 참 안가던 월세를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안가던 그렇죠 약간 이제 경제가 좀 정상화되면서 약간 이제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넘어가다 보니까 사실 아직 뭐 이렇게 완전히 경제가 풀린 건 아니지만 항상 시장은 좀 앞서 기대를 발행하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 리츠가 망하면 월세 안 나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월세가 안 나온다는 건 사람들이 밖에 못 다닌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구 망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지구가 망하면 굳이 다른 주식 들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지구가 망하지만 않으면 저건 다시 살아나는 건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서 그거 샀어야 되는 건데 말이죠 그렇죠 그렇죠 뭘 재고 있었을까요 리츠에 대한 투자를 그래서 연초에 추천을 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빨리 올라올지는 몰랐고 근데 제가 이렇게 쭉 불러드린 이유는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자산 전체를 보는 입장에서 약간 이제 작년하고 올해가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지난해 9월 정도를 분기점으로 해서 약간 자산 시장의 좀 성격이 바뀐 거 같아요 아 작년 9월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 3월에 일단은 그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네 모든 자산 가격이 다 망가졌잖아요 그때 기억을 해보시면 하물며 국채금리도 막 튀고 즉 국채 가격도 빠지고 그랬다가 이제 3월 이후부터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이 나오면서 뭐 거의 유동성을 뭐 퍼부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자산 가격들이 다 이렇게 뛰어올랐어요 그래서 작년 9월까지는 위험자산 뭐 안전자산 이런 걸 가릴 것 없이 그냥 앞서거니 뒷서거니 하면서 모두가 상승했던 장이 바로 작년 9월까지였고요 작년 이제 10월 넘어가면서 올해 상반기까지는 확실하게 안전자산은 약세 위험자산은 강세 요런 성격들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산의 특징이 그러니까 결국은 지난해에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서 유동성을 풀어주다 보니까 그때는 흔히 말하는 그냥 유동성 장세였는데 지난해 9월달에 이제 백신 보급이 뭔가 좀 가시화되면서부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확실히 자산 시장에 크게 반영이 되고 있는 게 최근의 모습이고 상반기를 그렇게 볼 수 있겠다 그럼 경기 나쁠 때 오르던 거는 별로 안 좋았던 그렇죠 올해 제일 안 좋았던 거는 이제 뭐 미국 국내 채권이라든가 달러도 조금 달러도 한 2% 정도 밖에 안 올랐고요 그 다음에 금 가격도 좀 떨어졌고 우리나라 코스피도 전 세계적인 자산에 분류해서 보면 경기 회복 수혜주 그렇죠 안전자산의 약간 반대쪽에 있는 그렇죠 그래서 올랐다 네 네 올랐으면 오른 거 알아야 되는데 이제 개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만 쥐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왜 체감이 안 되고 자꾸 화만 나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봤는데 주변에서 아니 사실은 지금 뭐 코스피가 사상 최고 오늘은 이제 조금 밀리긴 했지만 네 지금 3300을 한 이틀 정도 맛봤잖아요 이 전입 미답의 고지에 올랐는데 아 이렇게 체감적으로 내 계좌에 뭐 이렇게 장고는 안 들었나 이제 이렇게 좀 한탄한 신문이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시가총회에 그 10위권에 있는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그럴 만도 해요 네 지금 우리나라 시가총회 그 10개 그러니까 코스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네 1위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3위가 카카오 4위가 네이버 이렇게 쭉쭉쭉 가거든요 네 네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사실 올해 이 시가총회 10개 종목 중에서 카카오하고 네이버만 조금 높게 올랐고 특히 이제 카카오가 거의 따블를 났으니까 네 네 나머지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 다음에 뭐 뭐 SDI 뭐 LG화학 이런 종목들은 거의 그냥 상반기에 횡보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코스피가 15% 지수로 올랐는데 이런 대형 종목들은 거의 그냥 뭐 싱글 로우 싱글 정도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네 체감적으로 못 느낀 것 같고 특히 이제 작년에 가장 유행했던 뭐 테마라고 하긴 그렇고 주도주가 비비아이즈 비비아이즈였잖아요 근데 올해 상반기에 비비아이즈는 노랗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체감을 많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오르는 거 따라가면 안 좋은 건데 그거 알면서도 참 항상 뒤따라가서 네 약간의 어떤 그런 이제 사이클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그때 그때 잘 이렇게 옮겨 타는 게 사실은 예술인데 아 뭐 그러게요 예술인 거죠 알 그대로 그러게요 하반기 증시는 어떨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쭉 뭐 작년 9월 이후부터 위험자산의 전체 강세가 시작이 됐고 네 올해 상반기에는 뭐 종목별로 봤었을 때는 기존의 대형주하고 비비아이즈는 좀 쉬고 약간 뭐 아까 얘기했던 뭐 카카오라던가 그 다음에 뭐 철강 은행 흔히 말하는 가치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 네 그럼 하반기에는 그런 흐름이 이어질 거냐 아니면 이제 그동안 쉬었던 애들이 이제 다시 슬슬 반등을 할 거냐 이제 요게 아마 이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쉬었다면 어떤 친구들이 쉬었을까요 아까 삼성전자 삼성전자 이런 친구들 네 대형종목들하고 이제 비비아이즈 그러니까 실가종의 상위종목 중에 카카오 빼고 나머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그게 관건일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이제 조금 뭐 약간 종목단 말고 이제 매크로적인 그런 변수들이 좀 있을 거잖아요 그러게요 다들 얘기하는 게 일단은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넘어가야 되는 한번은 이 숙제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연준의 통화정책의 기조 변화를 언제 공식적으로 얘기할 거냐 얘기할 거냐 그거 뭐 8월이나 9월이나 10월이나 이때쯤 할 거라고 예상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상하고 있어도 주가에는 미리 반영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상반기에 물가 오를 거 전년 동기 대비 그거 뭐 중학생도 알았죠 네네 그런데 다들 약속했다는 듯이 깜짝 놀라더군요 그러니까 조금 뭐 좀 차등화는 되긴 하지만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숙제라기보다는 약간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언제 있는지 알잖아요 그러면 미리 공부도 하고 그럼 마음이 편해야 되는데 마음은 일단 안 편하잖아요 시험이 끝나야 아 이제 끝난 거니까 그래서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사실 지겹게 얘기했고 미국 점도표도 이미 바뀌어서 금리 인상도 땡겨지는 건 다 아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8월 말에 있는 잭슨홀 미팅 9월 FMC에 있는 또 회의에서 뭔가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를 얘기할 거니까 그거까지는 마저 좀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은 일단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뭔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저는 올해 상반기에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제 투자자들이 놀라거나 놀란 척 하면서 뭔가 막 이렇게 부산스럽게 한 게 인플레 때문에 놀란 게 아니라 저 혼자 뇌피셜은 뭔가 이제 다른 게 올라갈 때도 됐는데 뭐 이제 핑계가 없잖아요 갑자기 분위기 바꿔서 뭐 조명 색깔 바꿔하기가 그러니까 네 인플레이션 얘기 서로 꺼내면서 패 한번 다시 돌린 거 아닌가 말씀하신 대로 8월 9월에도 테이퍼링 눈이 있을 거 다 알고 있었죠 그러나 또 그걸 핑계로 다시 또 다시 패 한번 돌리자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어쨌든 준비해야 될 거 같긴 해요 그렇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뭐 빅 이벤트가 남아 있지만 뭐 개별 종목마다는 차별화가 있지만 지수가 지금 사상 최고치니까 이거를 시장이 나쁘다라고 얘기한다는 것도 너무 웃기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어디 가서 말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뭐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안 가고 있을 뿐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들고 있는 게 안 가고 있을 뿐이지 지금 이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는 얘기는 네 전체적인 주식시장의 강세는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까 뭐 섹터에 대한 그 판단 종목에 대한 판단 뭐 이게 결국은 뭐 중요하다 뭐 이런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상반기였던 거 같아요 뭘 8, 9월 8월 9월에 테이퍼링 논의 시작된다고 쳐요 네 네 그러면 그때까지는 지금 분위기 이어질 거로 보면 될까요 그리고 나서 분위기 바뀔까요 사실 저는 기본적으로 일단 지금도 위험 자산 강세고 코스피 사상 최고치니까 전혀 주식시장이 지금 뭐 나쁘다라고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요 이제 걱정해야 될 거는 이러다가 이제 언제쯤 고점 보고 이제 꺾이겠냐 그러니까 지수의 흐름이 언제 꺾이겠냐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지수가 꺾이면 그 안에서 개별 종목이 간다 하더라도 전체 시장 분위기를 뭐 아주 크게 거스를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흔히 말하는 알려진 악재는 악재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네 뭐 저도 9월달 뭐 8월달 뭐 테이퍼링 실질적으로 공식화한다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큰 어떤 위험요인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오히려 걱정하는 거는 다시 이제 백 투 더 베이직해서 올해는 경제가 매우 지금 좋잖아요 작년에 안 좋은 거 감안한 기저효과를 우리가 고려하더라도 그 이상으로 좋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내년은 어떨 거냐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 시작이 될 거거든요 시기적으로 그렇게 할 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하반기를 전체를 놓고 본다고 한다면 뭐 3분기까지는 뭐 크게 나쁠 게 없다 뭐 설령 테이퍼링 뭐 또 fmc에서 뭐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기조 변화 하더라도 이미 알려진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큰 편 없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만약에 올해 하반기에서 조심해야 될 시기를 꼽으라고 한다면 차라리 연말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불안해질 때 그렇죠 내년에 대한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때 과연 내년에도 좋을까 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 번은 하지 않겠냐 그럼 오히려 그게 조금은 시장에는 악영향을 줬을 것 같고 뭐 연말 이전까지는 뭐 그런 측면에서는 아직은 뭐 시장은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부장님은 내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 생활을 오래 하다가 실제 이제 운용을 하게 되면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옛날에는 이제 모멘텀을 좀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료 변수 근데 이제 실제 운용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가격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가격의 수준 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연말에 현재의 주가가 어느 수준에서 가 있는지에 따라서 내년도에 대한 재료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뭐 이 정도 수준에서 주가가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연말 개 정도 온다라고 하면은 뭐 크게 뭐 걱정은 안 될 수 있겠는데 만약에 뭐 크게 테이퍼링에 대한 것도 뭐 크게 이슈 안 되고 뭐 통화균축 뭐 다 하는 얘기 해가지고 3분기에도 계속 시장이 강해지고 정말로 지금 3,300이 3,500을 넘어서 거의 3,400에 가까워진 시기에 만약에 연말을 맞이한다고 보면 네 저는 그때는 조금 이제 내년에 대한 두려움이 좀 생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많이 비싸지고 시장에 대한 부분 시장이 상당히 좋은 것들을 많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현재 가격대에서 내년을 얘기하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죠 왜냐하면 어느 가격대에서 연말을 맞이할 건지에 따라서 이 재료에 대한 민감도 달라질 거니까 그러면 그냥 주가 생각하지 말고 네 경기나 실적만 보면 네 내년과 올해는 어떻게 다를 것 같습니까 내년에도 계속 좋을까요 아니면 이게 좀 더 질문을 단순화하면 올해 작년에는 뭐 작년에 못 갔던 여행 올해 막 가려고 하는 거고 네 사람들이 TV도 괜히 안 사야 되지만 집에 오래 있으니까 사고 하는 것들이 많아서 이른바 펜트업 소비라는 게 있었는데 네 내년에도 그 소비 나올까요 아니면 내년에는 일단 코로나도 끝 잔치도 끝일까요 그 질문인 거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좀 어려운 질문인데 네 그래도 이제 항상 저희는 이제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는 게 우리 뭐 이 영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도움도 될 테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내년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 끝 잔치 끝 네 이제 다시 시작일 가능성이 높다 어 뭐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시장이 망가지고 일어나기보다는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지난해 코로나 3월 발생 이후 9월까지는 위험자산이건 안전자산이건 모두가 행복한 장이었고 네 작년 9월부터 올해 상반기 말까지는 위험자산의 잔치였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장이 이렇게 조금씩 뭔가 앞서고 뭔가 뒷서고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게 본다고 한다면 위험자산이 보면 작년 3월부터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 거의 1년 넘게 강세를 보였고 올해 하반기도 저는 시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럼 거의 1년 넘게 위험자산들이 계속 랠리를 보인 상황일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약간 눈대중으로 본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추가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해서 더 높은 기대수익률을 기대하는 거는 조금 무리지 않나 싶고 근데 이제 지금 상반기 말인데 내년 얘기하는 게 좀 약간 너무 빠른 것 같긴 한데 그렇긴 한데 이제 전반적으로는 큰 경기 흐름을 어떻게 보시느냐도 궁금했고 네 네 네 그럼 내년에는 올해만큼 좋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본다면 네 이제 올해 하반기는 결국은 주가는 내년 거 반영할 텐데 그렇죠 이제 4분기 정도 시작하게 되면 네 맞아요 그리고 항상 요즘은 예전보다도 더 먼저 반영한다면서요 네 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작년 5월에 주가 왜 이렇게 오르니 그랬더니 1년 오면 없어질 것 같은데 코로나? 미리 반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한 1년 정도는 미리 반영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올랐거든요 네 네 네 그런 거라면 이제 미리 반영할 수는 없을까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올해 상반기에도 마치 지수 전체 시장 지수는 올랐지만 대형 종목들 쉬는 그런 약간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있었던 것처럼 올해 연말 또 내년에도 시장 전체적으로 꺾이는 이런 것보다는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포워드 루킹하는 이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유동성은 풀려 있는데 경제가 앞으로 좋아질 거야라는 게 이보다 더 위험 자산에는 좋을 수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올해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반대급으로 야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는데 그러면 그동안의 경기 부양책은 조금 회수해야 되는 거 아냐 라는 이제 어떤 기존에는 경제도 좋아지는 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면서 위험 자산을 밀어올리고 유동성도 위험 자산을 밀어올린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서로가 같이 가기보다는 한쪽이 올라오면 한쪽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겠죠 네 약간 이제 시소 같은 장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되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치 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뭐 배가 있다고 한다면 모터가 양쪽에 달렸으면 이렇게 앞으로 나아갈 텐데 예를 들면 왼쪽이 꺼졌어요 네 그러면 오른쪽만 돌면 배가 앞으로 나아가긴 하겠지만 그냥 제자리에서 도는 그런 형태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약간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뭐 올해 상반기보다는 올해 연맑기하고 뭐 내년도는 약간 그런 시장을 좀 염두에 둬야 되지 않겠냐 뭐 조금 길게 본다면 코로나도 사라지고 코로나는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라진다고 가정해보죠 다시 돌아올 수도 있는데 네 아 근데 그건 있는 거 같아요 코로나가 이제 뭐 지금 뭐 델타 변이 뭐 뭐 이렇게 붙을 수는 있는데 네 항상 이제 사람들은 그 제일 두려워하는 거는 불확실성인 거 같아요 네 겪어보지 않은 거에 대한 근데 이제 우리가 이미 코로나를 겪어봤잖아요 네 설령 뭐 변이 바이러스가 생긴다 하더라도 작년처럼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저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 같고 일정 부분 경제의 정상화는 계속 이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뭐 코로나의 변수를 아주 크게 개인적으로 놓고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면 코로나는 극복한다고 가정하고 네 올해 다 극복하고 내년부터는 과거로 돌아간다면 네 코로나로 인해서 풀었던 돈도 회수되는 거겠죠 그렇죠 즉 코로나와 유동성 두 가지로 보면 코로나 이전인 2019년으로 돌아가는 거가 되겠습니까 네 네 그 질문을 왜 드리냐면 네 그리고 나면 주가도 2019년 수준인 게 합리적이지 라는 생각인 거예요 그런데 2019년에 주가 생각하면 되게 많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럼 그렇죠 그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죠 그런데 유동성이라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이래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긴축이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지만 사실은 긴축이 전혀 아니잖아요 네 푸는 양을 줄이는 거죠 줄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유동성 환수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유동성 환수가 아니라 유동성을 덜 공급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결국은 수도꼭이 잠그겠죠 그렇죠 언젠 잠그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금리 인상 하겠죠 그 말은 이제 물도 빼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거예요 물 다 뺄 때까지 네 2019년 상태의 유동성으로 만들 때까지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유동성도 과거에도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증가율 개념으로 오르락내리락하고 때로는 마이너스로 가지 절대 총액 자체가 줄지는 않죠 줄어들지는 않거든요 줄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냥 간순하게 해서 지금 코스피가 3300 왔는데 지금 이 프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유동성 환수하고 통화정책 긴축하면 그러면 이제 다시 풍선에 고무줄 바람 빼가지고 수 빠지냐 2500 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한번 풀어놓은 유동성을 흡수는 못하는 것 같아 그냥 이제 예전의 속도만큼 더 공급하지는 않는 정도 그렇게 갈까요 바이러스는 나왔다가 들어가지만 네 바이러스 대응군인 유동성은 나온 거는 그냥 할 수 없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려면 정말로 금리도 엄청나게 많이 올려대고 할 텐데 네 이게 유동성이라는 게 푸는 건 쉽지만 이 흡수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동성이 풀려있는 것에 대한 가정과 전제는 계속 깔고 가는 것에 대한 판단에 더 유리한 것 같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금리 인상 얘기 좀 들어볼게요 네 올해 한 번쯤은 당연히 하겠죠 네 두 번은 뭐 아직은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내년에 그럼 하겠죠 네 일단 저희 몇 분까지 시간이 있죠 지금 한 5분 정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우리 이주열 총재께서 내년 3월에 임기가 이제 만료가 되시고요 네 한 번 연임을 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추가 연임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임기 전에 몇 번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겠냐 이 부분에 쏠릴 거고 일단 최근 발언은 연내하겠다라고 이제 이미 모두를 박아버렸어요 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회의가 7, 8, 10, 11월 이렇게 4번 남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전망은 8월 아니면 10월 둘 중에 하루 하는데 뭐 이미 이런 식으로 강하게 연내 인상까지 얘기했는데 푸짐 뭐 늦출 필요가 있냐 그리고 뭐 물 들어왔을 때 노 젖는다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통화 정책도 지금처럼 분위기 좋고 경기 몸면 툼 셀 때 금리 인상 해야 상대적으로 거부감이 없이 이렇게 소화가 되지 네 내년도에 대한 뭐 불안감이 만약에 연말에 생기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또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뭐 8월 정도가 좀 이렇게 보이지 않나 싶고 네 내년도에 1월 2월도 이제 회의가 있긴 해요 근데 내년에는 사실은 좀 가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뭐 3월 9일날 또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적인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지금 당장 어떻게 이렇게 무조건 두 번을 할 거야 이렇게 정해놓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일단 올해 한 번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추가로 조절할 형태인데 그래도 기본적인 전망은 내년도 한 상반기까지 한 번 더 한 두 번 정도 인상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접근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 이제 개인들은 채권 투자는 잘은 안 하시니까 네 네 그게 이제 채권 가격에는 영향을 주겠으나 네 네 그게 아니라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두 번 올리는 게 자산시장에는 어떤 변수가 될까요 일단은 이제 뭐 한참 올해 1분기 때 금리가 막 상승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제 성장주들이 막 조정을 받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뭐 금리에 대한 기준금리에 대한 변화보다는 이제 시장금리에 대한 영향이 더 컸다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두 번 정도 금리 인상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미 채권 금리에 다 반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설령 두 번 금리 인상 해도 올해 3월 봤던 것처럼 뭐 시장금리가 급등을 해서 얘가 뭔가 성장주에 부담을 준다 밸류에선에 부담을 준다 저는 그런 상황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형식적으로 뒤따라 가는 거다 네네 그냥 이제 밀린 숙제 하는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자산시장에는 조금 생각보다는 그렇게 두 번 정도의 인상이라고 한답니다 는 상반기까지 근데 이제 굳이 인사이트를 산다고 한다면 이제 대출자들에게는 조금 의미가 있죠 이미 대출 받은 분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출 크게 보면 변동금리가 있고 고정금리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신용대출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냥 변동이거든요 네 네 네 그런데데 지금 우리 신용대출금리에 연동하는 게 이제 cd금리 플러스 가상금리를 붙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기준금리가 0.5%인데 cd금리는 한 0.66 정도 됩니다. 한 15bp 정도 기준금리보다 좀 높아요. 그런데 만약에 정말 내년도 상반기까지 두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다고 한다면 기준금리가 0.5에서 1.0이 되고 cd금리도 그만큼 올라갈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 대출자 입장에서는 한 50bp 정도의 추가적인 이자 부담이 생기는 그런 부담은 있을 겁니다. cd금리를 기준으로 하는 신용대출은 그럴 것 같은데 우리가 더 신경 쓰는 건 코픽스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주택담보대출 금리일 거거든요. 그것도 비슷하게 더 지금보다 금리 두 번 올리면 한 0.5%포인트 정도 더 올라갈까요? 그저치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cd금리는 거의 기준금리에 바로 연동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코픽스나 코리보 이런 금리들은 은행채 1년 2년 3년 약간 조금 그래도 만기가 조금 긴 채권들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미 국고채 3년 금리가 한 1.4% 막 이뤘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막 다 반영해버렸어요. 그 구간들이. 그럼 저점 대비 0.5% 정도는 이미 올라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이상 올라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채 2년 내외 금리들도 기준금리 인상폭만큼은 따라가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받으셨던 분은 작년 언젠가의 최저점보다는 요즘 통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이자가 이자율로 볼 때 0.5%포인트 정도는 이미 높아졌다는 말이네요? 아직 안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주기가 짧은 게 1년, 2년, 5년, 10년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1년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아마 작년 3월이었다고 1년 주기로 한다면 1년이 넘어간 분들은 그만큼 올라갔을 거고 언제 대출을 받았는지 그다음에 변동금리의 교환 주기가 1년이었는지 2년이었는지 그 이상이었는지에 따라서 반영되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뒤늦게 올 것이다. 파장과 영향은. 알겠습니다. 금리 전망도 그렇게 보시는군요. 어렵게 느껴지는데 장이. 어려운 게 맞죠?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도 그랬던 것처럼 작년은 그냥 개나 소나 다 올라간 장이었다면 지금은 정말로 약간은 진검승부이고 주어져 있는 유동성에서 내가 얘를 살려면 뭔가를 팔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이 당연히 어려운 게 맞고요.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는 정말 섹터와 종목을 잘 찍고 자산군을 초이스를 잘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야 될 수 있죠. 시험 망치고 났는데 문제라도 어려웠다고 얘기해야. 다 어려운 것 같은데. 코스피는 자꾸 사상 최고치치고 말이야. 반 평균으로 올랐는데 점수는. 내 점수는 안 오른 거야. 속상하죠.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요즘 판단 어려운 거 맞냐고.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렵다고 말씀 주셔서. 아닙니다. 영웅이 아빠 보내드릴게. 미안하다 진짜 아저씨가. 집에 들어가실 때 좋아하는 거 사갖고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종 불러주세요. IBK 연금보험의 박종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나는 가치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투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프로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아니요 조금 시간 다음에 나왔 existem 감사합니다.